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지난달 10일에 활동을 종료했었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일명 사참위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3년 9개월 동안 무려 547억 7,100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구자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사참위 관련해 가지고 예상 사용 내용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그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사실상 사회적인 참사를 이용을 해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빨대를 꽂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돈을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이들이 조사했던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는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가습기 참사 관련해 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인도라든가 영국 출장을 2,189만원을 들여가지고 떠났는데 현지에서 조사 대상자가 면담을 거부해서 이 돈은 그대로 낭비가 되었고 헛걸음을 한 것이 되었으며 사참위 부원장 등 4명은 2019년 11월에 인터폴의 수배 중인 옥시 전 한국 대표를 현지 조사하겠다면서 인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옥시의 대표가 인도 당국의 허가 없이 조사단과 면담을 할 수가 없고 만나게 되면 인도법에 따라서 처벌이 된다면서 조사를 거부했으며 또 이어 찾은 런던에서도 사건의 핵심 당사자하고 만났지만 법무 업무 등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 등을 이유로 진술을 대부분 거부를 당해가지고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슨 놈의 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겠다라던가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난리를 치는 거는 이런 거는 유튜버들이나 하는 행태 아닙니까? 응징 취재 뭐 이래가지고 무작정 가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인터뷰 따고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취재하는 거는 유튜버들이라던가 일반 개인들이나 하는 행동인데 어떻게 나라에서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출범을 시킨 조사위원회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참위는 2019년 2월달에도 1950년에 발생해가지고 70년 가까이 지난 미나마타병과 관련해서 환경성 질환 발생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각국 사례를 파악을 하고 진상규명이라던가 문제 해결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면서 745만원을 들여서 일본 구마모토 현으로 출장을 갔으며 같은 해 11월달에도 해외 화학물질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벌이겠다면서 독일이라던가 벨기에 프랑스를 1658만원을 들여서 방문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출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장을 가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굳이 출장을 갈 필요 없이 문헌조사로도 충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세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출장을 갔다라는 점에서 외유성 출장이 아니었는가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세월호 관련 사건인데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가지고 총 5차례 이상의 해외 출장이 있었는데 출장을 가는 것까지는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그 출장 결과라던가 보고서 내용이 너무나 부실해서 어이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2020년 2월달에 러시아 폴란드 해외 출장을 1658만원을 들여가지고 출장을 갔다 왔는데 출장 보고서를 딱 5줄 70자 분량만 썼다라고 합니다. 2019년 3월달에 전문 연구원이 12인하 체류한 런던 포렌식 용역 중간 점검회의 출장 보고서도 단 한 장에 불과했고 활동 막바지였던 올해 2월달에는 사참위 인원 3명이 네덜란드에 거의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출장을 갔다 왔는데 출장 목적은 사고 원인 조사 및 모형 실험이라고 적어가지고 이거 역시도 외유성 출장이 아니었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참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가장 많은 돈인 62억원을 집행을 했는데 올해 6월달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외력 충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남겨가지고 도대체 이 보고서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장난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참위는 자신들의 업적을 남기겠다면서 백서 발간이라던가 보존의 11억 1,500만원을 사용을 했고 이 밖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에다가 32억 9천만원 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에 19억 5천만원 안전사회 건설 17억 6천만원 대국민 소통 강화 5억 6천 3백만원 등의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참위라면 진상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면 될 일인데 쓸데없는 곳에다가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이런 행태가 진짜 이해가 안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사참위 측에서는 계획했었던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예산 방만 운영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추가로 확보한 예비비 133억 7천 5백만원 중에서 44억 5천 2백만원은 쓰지 못해가지고 불용 처리를 했고 또 세월호 사참위가 쓴 예산 중에서 가장 어이가 없던 것 중에 하나는 세월호 참사 뉴스에 붙은 댓글들이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겠다면서 여기에다가 돈을 또 사용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백서 작성을 위해서 영상 채증에도 2억 6천 2백만원을 지출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가장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인건비 부분인데 이들이 인건비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은 이들이 참사의 진상을 밝혀가지고 국민적인 의혹이라든가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참사위를 꾸린 것인지 아니면은 빨대를 꽂으려고 꾸린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세월호 특지위 같은 경우에는 이석태 위원장의 연봉이 월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을 해가지고 무려 1억 6천 5백만원이었으며 부원장을 비롯해가지고 나머지 상임위원 4명은 연봉이 1억 5천 3백만원이었고 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5명의 상임위원에게는 기사 딸린 차량까지도 지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소위원장 3명에 대해서 비서라든가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정원 120명 외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따로 채용을 해서 진짜로 돈이 줄줄 샜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그 뿐만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 직원은 국장급의 대우를 해줘서 1억 2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지급을 했고 또 앞서 특조위가 채용한 31명의 명단을 보니까 이들은 대부분 민변 출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인권노동계 인사 그리고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을 해왔던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사실상 민변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이 이권을 나눠먹기 위해서 세월호 특조위를 발족시켜가지고 빨대를 꽂은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그 뿐만이 아니라 특조위 측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직원에 대해서 가족 수당도 미리 책정해두었고 20명에게 자녀 학비라든가 보조수당으로 매달 46만원을 지급을 했고 배우자가 있는 직원 60명 그리고 직계 좀비속과 기타 가족에게도 월 2만원에서 4만원씩 가족 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비용도 웬만한 상서를 붙여 못지않게 청구했으며 직원 체육 대회라든가 직원 연찬회에 각각 252만원을 배정을 했고 동호회라든가 연구 모임을 6팀을 운영할 테니까 매달 20만원씩 지원해달라고 6개월 동안 720만원을 청구했으며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는 생일이면 통상 생일 케이크 가격으로 1인당 3만원의 축하 비용이 나가는데 특조위는 1인당 5만원씩 655만원의 직원 생일 축하 비용까지도 정부에 청구해서 챙겼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부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해가지고 이득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골때리인 것은 이렇게 고액의 연봉을 챙기고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높여놓고 1은 외부에 맡겼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 직원 120명 가운데 80명이 매달 20일씩 출장을 다녀오겠다라고 출장비를 청구해놓고 동시에 전 직원이 한 달에 15일씩 사무실에서 야근하겠다라고 해서 전용값을 청구했으며 그러면서 또 61명이 한 달에 35시간 초과 근무를 하겠다라고 2중 3중으로 비용을 청구했고 연중 휴가는 10일 안팎 정도 덜 쓰고 다 수당으로 받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보도자료 분석이라든가 피해자 실태조사 보고서 편집이라든가 교정 업무 등은 외부에 맡길 테니까 그 비용도 별도로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들이 청구한 비용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노동 강도는 엄청났을 텐데 어떻게 외주에다가 이런 일들을 맡길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들의 예산 사용 내용만 보더라도 이들은 뭔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사참위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사참위가 막을 내리니까 세월호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유가족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전문가들 역시도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적인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성된 조직이 체육대회라든가 연차 내 각종 동호회 활동까지 하겠다라고 정부의 예산을 청구하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그동안 사참위 활동 관련해가지고 보고받은 내용을 보니까 생각보다도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저를 비롯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조사 대상은 세월호가 아니라 사참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참위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 동안 어떠한 활동을 했고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라든가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